2012 KBR 마스카워스 영예의 대상 추작 추적자인 성윤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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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의 추적자 성윤주씨 성윤주씨는 드라마에서 나를 내는 슬픔으로 그들의 총을 같이 받을 때의 아버지 그 모습을 연하게 이기여 두기였습니다 아주 심쏘한 연기 네 그리고 소름 뒤집을 정도의 맞추실감담 연기를 펼쳤습니다 네 저는 뭐 아름다운 미사였구나 좋은 말 듣을 잘 못합니다 예 아 이 상을 꼭 박근영 선생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적자를 대표해서 연기자 스태프 여러분을 대표해서 저한테 주신 상이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추적자는 작년 9월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많은 우여객절 끝에 상고 끝에 이번에도 4, 5월에 다시 시작을 했고 탄생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힘을 써주셨던 SBS의 국무원문 본부장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심과 현명한 연출로 끝까지 힘을 주셨던 조남국 감독 그리고 바둑의 포속을 잘 두었던 조남국 감독, 박형수 작가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묻어있는 드라마, 숨어있는 드라마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선배님들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그런 드라마의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왔던 페이스의 체제와 국무원이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지만 제 아내가 되어주었던 김도윤 씨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의 옹몸한 백수정, 이혜희 씨가 이 상의 의미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혜희 씨, 이혜희 씨, 이혜희 씨, 이혜희 씨, 이혜희 씨가 많은 방해자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궁금해서 말이죠? 네, 축하해주세요. 소녀석이 그래도 팬들 입장을 대신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찍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지금 은밀하게 위대라는 이야기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조금 나옵니다. 김수현씨와 박기웅씨가 많이 나온거예요. 같이 다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수영기는 본인의 모습을 거울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더럽죠. 아멘 더러워요. 더 기르실생각은 없으신지? 더 수영보다 기르실생각은? 아닙니다. 영화가 끝나면 어렵다. 이건 떠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박수를 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